여러분 안녕하세요 닥도리입니다 오늘은 리크래프트.ai 라고 해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페이지를 만들거나 목업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AI 서비스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몇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 지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구요 완전 무료는 아니에요 다른 것들과 비슷하게 포인트를 매일매일 줍니다 근데 사용하시는데 그게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주소는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주소하시면 지금 저랑 똑같은 화면에 뜰텐데 오른쪽 위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구글로 아마 로그인이 될 거구요 제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될지 모르겠네 이 상태에서 구글로 로그인하시면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로그인하시면 저랑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우리는 크리에이트 유 프로젝트를 해서 상세한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캔버스 같은 게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왼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4가지의 버튼이 있구요 이미지를 눌러서 이렇게 박스가 쳐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미지를 스타일을 정하고 이미지를 만드시면 돼요 일단은 포토리얼리즘도 한다고 할게요 만들어볼까요 사람 먼저 일단 사람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사람 많이 그리니까 리크래프트 해주시면 여기서 비율이랑 이런 거는 도전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잠겨 있는 모양의 애들은 지금 이제 유료 버전이 돼야 쓸 수 있는 그리고 여기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크리스마스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이제 크리스마스 전용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그런 걸 반영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넣은 태그 더하기 크리스마스 어떤 이미지 어떤 게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걸 체크 안 하시면 그냥 정상적인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래 걸리진 않고 지금 나왔죠 두 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일단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거에요 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프리인 경우에는 하루에 50 크레딧을 매일 줍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이거 이미지 생성하면서 이 크레딧을 썼어요 하루 다 하고 오자라면 또 프로젝트는 남아 있거든요 작업을 끝내도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쓰시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생성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캔슬 스케치 바꿔서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니까 어울리는 게 뭐겠습니까 아이스 아이스 블럭 하고 크리스마스 일단 지금 제가 만드는 기능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복업 이미지에 올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나왔습니다 아이스 블럭 크리스마스 스타일의 이미지 만드는 건 했고 아이스 블럭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목업이라는 기능이 그래서 목업이라는 게 뭐예요 목업이라는 건 이제 미리 만들어 보는 제품 같은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 그 핸드폰 가게 가면은 막 진열장에 폰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실제 핸드폰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서 똑같은 무게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모형인 거거든요 그걸 우리 목업이라고 불러요 목업 누르시고 자 요렇게 목업 자리가 뜨고 여기에다가 이제 목업으로 쓰고 싶으신 걸 만들면 돼요 여기에 이제 그려질 건데 아 뭐라 해볼까 스컬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치마라 그럼 이제 얘가 스컬트를 만들어줘요 목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 이미지를 그 스컬트 위에 올릴 수 있어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미리 올려보는 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스큐브를 스컬트 위에 올리시면 너무 크다 좀 줄여서 올릴게요 스컬트 위에 올리시면 보시면 지금 들어간 거 보이세요 드래그한 상태로 그냥 올라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스컬트의 디자인에 이 아이스큐브가 들어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디자인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방금 만든 스큐브의 디자인을 이렇게 올려볼 수 있는 이거 드래그를 한 상태로 누르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집니다 아니면 이렇게 올려놔도 들어가긴 하던데 들어가긴 합니다 이렇게 이 사진도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스컬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돼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자동차도 언제 될 거 같아 에스유브이카 이런 식으로 들어봅시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턱에 이게 상처가 났어요 면도 하다가 생겼는데 제가 살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혹시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는 시청자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유브이카가 생겼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 아이스큐브를 한번 넣어봅시다 어 보니가 좀 강해졌네 그쵸 어쨌든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 바닥에도 들어가시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자동차에 이렇게 약간 래핑하는 느낌으로 넣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미리 볼 수 있는 작업을 목업 이라고 합니다 까지가 목업에 대한 설명이고 지금 먼저 설명 드릴 거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인데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2024년 동안 쭉 AI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까지는 어떤 생성 이런 것들이 위주였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약간 연말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더 가속화 될 것 같은데 이미지들을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를 섞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류의 AI들이 지금 약간 이제 태동하고 있다라고 할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기능이 내년에는 되게 중요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크기만큼 드래그 해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조절을 하면 그 보시면 왼쪽에 사이즈가 변하는 거 보이시죠 아마 바가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원하는 바로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이 프레임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넣어 줄 수 있어요 생성한 걸 넣어 줘도 되고 일단은 뭐 하나 생성을 해 봅시다 제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닭돌이니까 컴퓨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컴퓨터랑 또 뭐 할까요 키보드 키보드 하나 만들고 이게 생성이 무료 포장은 아마 동시에 두 개까지 생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작업이 보시면 옛날에는 우리가 막 프로그램에서 태그 넣고 기다리고 하는 게 지금 막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죠 약간 좀 이런 식의 형태가 앞으로는 자주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이미지를 넣었어요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프레임 안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앞으로 가져오고 싶으시면 이미지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bring to front 하시면 앞으로 가져오는 거고 send to back 하면 d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t라고 되어 있는 거죠 텍스트도 넣을 수가 있어요 t 누르셔서 여기에 닭돌이 유튜브 이런 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이 뭐냐면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AI한테 맡길 디자인을 대충 이제 알려 주는 거죠 이 상태로 만드시고 다 만들어졌죠 자 이 프레임을 가지고 리크래프트 프레임을 하면 AI가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조합을 해서 만들어줄 겁니다 볼게요 그래프트 하면 제가 만들어 놨던 건 옆으로 밀려지고 이 자리에 AI가 디자인한 걸 보여줄 거예요 네 됐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두 가지로 나와요 이런 제가 지금 좀 서로 좀 안 어울리는 것들을 넣어서 그런데 보시면 유튜브라는 글자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좀 예시가 좀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짜 같은 예시를 한번 해 봅시다 진짜로 프레임 하나 만들고요 아까 자동차 만든 게 있으니까 얘를 넣어 봅시다 크다 좀 줄여서 이렇게 놓고 T로 T로 가버렸네 그 다음에 글자도 Fast Car In The Fit 이런 식으로 카의 자동차에 대한 어떤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십시오 다시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써 주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 엘레강스 하게 해라 큐트 큐트한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 하시고 만드시면 얘가 알아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방금 이미지를 생성을 했잖아요 생성이 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만드실 때 예를 들어 직접 가지고 계신 이미지들 본인이 만드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도구 상자 보면 업로드 임포트 이미지 이런 게 돼 있어요 눌러보시면 우리가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업로드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아까 위에는 제가 아무런 태그를 안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능하면 제가 준 이미지들 그대로 쓰려고 노력을 한 거고 제가 밑에 거는 글자 주고 자동차 줬죠 그리고 스타일을 큐트 스타일로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귀여운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글자랑 오브젝트를 잘 섞어서 어떤 생성형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게 봤을 때는 2025년도 내년에는 아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임 액자잖아요 액자에다가 사진 넣고 이렇게 무슨 사진 여러 개 넣은 다음에 걔를 애한테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액자들을 통째로 주고 야 이거 너 다시 그려봐 하는 거죠 그게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꽤 많이 했죠 여러 가지 했는데 아직까지 30포인트 남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작업이 20포인트 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꽤 충분하게 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한국어가 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업데이트가 차차 될 것 같긴 한데 이 상태에서 한국어가 안 입력돼요 이건 조금 아쉽지만 업데이트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AI 툴과 관련된 기술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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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